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칼은 주인을 고스란히 비추는 법.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아갈 길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1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5,000 chicken roo1 6,500 저 Knee of Arang 아무튼 매우 많았다 9,500 passa 도움말! 킬을 물들었어 도망간다 자막제공자 하지만 싱싱한 부자에 따라서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에 따라서 기계가 되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싸움을 들어봤어? 속에서 공격이 없었을까? 도망간다. 식사에 공격이 안될 것입니다. 도움말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도움말고, 도움말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내 손은 피로 물들었어 오전 БобOR이 서치였습니다 정리를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도움말씨를 잃어버렸습니다. 적은 처치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내 손은 피로 몰고있어. 심수해서 배우는 법이지. 풀면 부천을 감기고 좌우고 맞겠지? jour에는 일부 지속을 닦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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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처치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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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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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불렛 칼은 주인을 고스란히 비추는 법 칼은 주인을 두고 칼을 지지자 내 손은 피로 물들었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어떤 싸움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르도르가 더 많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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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